오늘 술 한 잔 하실래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좀 먹어요? 아니요 술은 잘 못하는데 선배님한테 맞추겠습니다 1차는 소주로 간단하게 하고 2, 3차 맥주하고 마무리는 막걸리로? 괜찮아요? 가봅시다 선배님? 선배님?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을 잘하자고요 네?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? 지연님 연락해봤어요? 아 네 계속 해보고 있는데 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희 팀은 지각은 진짜 안 돼요 네 기본이니까 아 네 그 세리도는 어디있어? 지연님 나와봐 아이고, 박 대리님도 지적듯이 적겠네. 고맙습니다. 야! 그 쓰레기가 회사에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. 나 말고. 근데 더 웃긴 건 걔가 나보고 헤어지자고 그랬어요. 근데 대리님 같은 사람도 차일 수가 있어요? 뭐야. 아 뭐야. 되게 돌직크 스타일리시네요. 밥을 다 드신 거죠? 전 다 먹어서. 대리님 커피. 뭐야. 웬 커피야. 아니 대리님이 법카루 전직원 커피 쏘라고 하셔가지고. 그러시겠죠. 죄송합니다. 먼지 들어갈 것 같아서. 센스 괜찮네. 괜찮으세요?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만 마시자고 했잖아요. 괜찮아요. 저 경의서 쓰래요. 뭐하고 계세요? 아 종이 꺼내야 돼서. 아 제가 꺼내드릴게요. 고마워요. 저 하나 더 꺼내야 돼. 둘이 뭐해요? 아 종이 꺼내야 돼서. 이렇게 해요. 저희 커피 먹을래요? 아니요. 제가 알아서 마실게요. 아니 같이 먹어요. 아 괜찮아요. 둘이 일 안 해요? 아 지금 사러 가겠습니다. 갑시다. 김 대리. 김 대리. 아 네. 이거 보라고. 책 보정이 이게 맞아? 정신 안 차려요? 다시 하겠습니다. 오늘 다시 다 하고 가세요. 오늘이요? 그럼 오늘 아직 언제예요? 네. 뭐해요? 아 회사에서 진짜 그러면 큰일 나요. 네? 나 올 줄 알았어. 아니 저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. 네. 그러시겠죠. 찾았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뭐야? 야! 아 씨X! 네? 아니. 오늘 이별도 하셨는데. 달달한 거 드시고 힘내시라고. 밖에서는 누나라고 해요. 네? 누나라고 하라고. 내일 뵙겠습니다. 대리님. 끝까지 말 안 놓는 것 봐. 귀엽네. 아니 그 판단을 왜 지연님이에요? 가세요. 은호님 오늘 야근 가능해요? 네. 가능합니다. 응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